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오늘 작은아버지 때 까요 어제 운동하고 작은아버지한테 들렸더니 오늘 고기 꺼먹자고 자꾸만 저를 막 유혹하더라구요 그래서 운동 마치고 고기 말고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월남쌈 준비해 가지고 가져가서 작은아버지 작은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보세요 보여드릴께요 자 지난번 먹었던 월남쌈 그대로 준비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가지고 갈 건데요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얼른 가서 맛있게 먹어 볼게요 같이 이렇게 먹어줘야 돼요 잘 먹어 그냥 드셔 이거 난 소유 아 잘 맛있었어? 저거 드셔봐 아 꼬들꼬들하게 아 꼬들꼬들하게 절여서 짜가지고 난 이게 좋아 이 샐러리를 좋아해요 나는 요 향이 난 좋더라구 어떻게 해요 자랍지 고기보다 낫지 않아요? 이런걸 먹어야지 채소도 이렇게 맛있으니 뭐 살 빼기가 힘들지 이런것도 안 돼 이거는 배불르게 먹어도 살아있죠 잘 먹게 맛있게 많이 드셔 난 이거 소스 안찍어요 소스 안찍어도 맛있거든 소스 찍으면 또 열량 올라가니까 자부다 이렇게 잘 싸지시네 우리 아빠는 이거 싸져 다 놀이에요 오늘 잘 싸 드시네 우리 아빠는 이 샐러리야 맛있어 이게 향이 좋아 근데 그냥 이게 짭짤해요 이 야채 자체가 희한해 다른 마사는 돼 다른거에 비해 얜 간이 좀 이대요 이건 느꼈어? 얼마? 이게 들어가야 맛있더라고 4월 1일날 피검사하러 또 가는데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하러 가야지 의사가 깔짝 놀래 뭐해서 이렇게 떨어졌냐고 이 소리 듣고 해야되는데 오늘 애들도 아살아살아 이렇게 많이 질지 않아서 이렇게 싸는 수고를 해야지 먹기만 해 이렇게 하면서 싸우면서 내가 먹어야지 싸는게 이렇게 들러붙이잖아 좀 더 맛있을텐데 짜장에 잘 먹으러 가는데 먹기까지 먹으러 가고 다닐 수고를 다 먹으러 가고 진정한 애가 진정한 애가 자 이런거 먹는건지는 알았죠? 처음하는건데 나도 짭짤하네 다음은 이거를 샐러드에서 먹어야지 한잔해 오늘 가격이 안 맨다는건데 겨울엔 비싸고 여름엔 좀 싸고 하나씩만 내 싸지지 두개는 이깐 싸지 아이고 맛있다 고기를 낼서 맛있게 먹어야지 여름엔 향이 진해지 여름엔 향이 진해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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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그리고 고기 계란 없는 계란 덕분에 고기 계란 작은 아버지는 또 벗듯 인데요 어쩌자람들 고기보다 나요? 고기는 우리 한동안 먹지 말자구요 살짝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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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다 오늘 고기말고 월남쌈으로 한 끼 식사 정말 건강하게 했네요 작은 아버지 맛쓰셨대요 작은 엄마들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4 5 5 6 아멘